이히 재밌네 노란톡 참여 한번 해볼까? 핸드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 그림이 있네 오 눌렀더니 오픈 채팅 아이콘이 보인다 이제 돋보기 누르고 검색 한번 해볼까?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케이 입장 완료! 오 엄청 간단하네 이제 자료 요청해봐야지 다시 정리하면 노란톡 오른쪽 상단의 오픈 채팅방 아이콘을 찾아 윤정두의 주식투시경만 검색하면 깔끔하게 끝! 자 이제 채팅을 시작해볼까? 자 시젠 이후에 시젠 8월 초중순 이후에 시젠의 7월 폭등랠리 150% 이상의 수익 8월 초에 변동성이 커졌죠 아래위로 그렇게 해서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의약품 쪽을 이렇게만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용으로 올려드려서 제네바이오, 진원생명과 이런 종목분들의 상가를 잡아낸 건데 오늘 기준에서는 다시 의약품 쪽의 흐름에서 비중을 조금 실어서 볼 수 있겠다 그거는 이제 시가총액 1조 이상 3조, 5조 이런 종목의 기준이 되겠죠 시젠도 뭐 다시금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왜? 실적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라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기준에서 시장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시가총액 1조 이상 상승 종목에 1조로 올라온 종목이 있는가 하면 지금 투자주의가 지정돼 있는 거죠 어찌됐건 셀리버리 같은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도 있다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오늘 개장 전부터 해서 들여다보고 최근 계속 들여다보고 이 일봉의 흐름에서 들여다보고 이 평선의 흐름도 들여다보고 결론적으로 오늘 거래량이 다소 밋밋한 상태이긴 했지만 움직임을 줬단 말이에요 벌써 이미 그리고 여러분들께는 6월 30일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대금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보신 종목으로 오늘 9시 29분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18만 3,800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얼마예요? 장중 기준에 20만 원을 넘겼죠 그럼 이 가격대 체킹해드린 가격대 대비해서 10% 이상의 변동이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5.21이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장중에 또 여러분들께 기준 잡아드릴 때 이 기준점이 뭐였어요? 10분봉까지도 다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빨리 넘겨서 10분봉까지 보여드릴 텐데 1주 얼봉의 기준 또 5분봉의 기준 계속 강세 흐름으로 연출이 됐잖아요 변동 거래량이 다소 밋밋했는데 거래대금은 충분하죠 오늘 원래는 윤정도 기준에서는 150만 주 터져주면 아주 좋겠습니다 했는데 90만 주, 100만 주 수는 안 됐어요 그래도 엄청난 거래대금 2천억 조금 못 미친 거래대금이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런 매직 계산기 올려드릴 때 가격, 이 가격이 18만 4천 원 근데 주요한 부분은 만약에 거래대금이 못 미쳐서 추세 매매가 아닌 변동성 매매의 기준으로 들여다보신다라고 하면 10분봉 기준 보시라고 그랬죠 10분봉 기준에서의 흐름 어떻게? 10분봉 기준에서 압정 고점 18만 7천 원 뚫을 때 편입의 기준 그리고 월봉 기준에 너무 큰 오버슈팅 아니냐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이 월봉 기준에 뭘 본다? 이걸 본다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월봉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월봉의 흐름이고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퍼센테이지로 보실 수 있는 로그 차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월봉의 상승률과 이 월봉의 상승률이 어떻게 된다? 비슷하다 아직까지는 오버슈팅이 아주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 해서 비교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달 이제 다 끝나가는 자락이에요 다음 달에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락까지 들여다보면서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러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 차분한 그러한 내용까지 다 보셔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행해드려요 노란톡 국민톡으로 오셔야 되는데 지금 톡당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란톡 국민톡 어떻게 돼있나 지금 자리 자체가 없어요 1,400명이 월등히 넘어 계시기 때문에 1,500명까지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입장을 못한단 말이죠 어떤 자료들인지 아시잖아요 개장 전에 상한가 그리고 방금 알려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이 다음 화면에서는 뭘 보여드릴 거냐면 하나솔루션과 서진 이러한 종목군들 다 보여드릴 거란 말이에요 자료 요청 빨리 들어오셔서 하셔야겠죠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자료 요청하시면은요 시장주도주 매매기법 폭발적인 상승 내려고 관심주 정리 이런 거 전부 윤종대 도서복사원까지 싹 다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빨리 준비하셔서 화면 보시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빨리 들어오셔서 5930 누르셔야 돼 삼성전자 코드번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체킹해서 자료 나눠드립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참여 방법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대체 어떻게 받으라는 거지? 노란톡 문자 전화 따릉따릉으로 자료 요청 지금 당장 자료 주세요 실전 매매 안정 수익으로 가는 프레시한 자료짓 아 갖고 싶다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앞부분에 섹시한 거 많이 보여드렸지만 사실 이런 종목의 비중 윤종도가 많이 못 채워드린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많이 채워드렸죠 시가총액 3, 4조부터 들어와서 우리가 7, 8조 원대까지 150% 또 수익 내고 다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막 시가총액 1조 올라가고 아직 1조가 안 되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에서는 여러분들께 풍부한 비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육용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 솔루션 같은 종목이 되겠죠 이런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으면서 그 흐름 자체 여기에 이 흐름 자체의 11%의 강세 100만 주 이상의 외군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죠 120만 주인가요 그리고 나서 시가총액 1조 이상 상승률 상위 종목의 최상위권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종목의 수익률이 사실상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을 내드리는 거예요 아쉽게도 윤종도는 3만 1천 원대 일단 차익실화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완벽한 재편입 구간이 없이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윤종도 기준에서는 LG화학 위주에서 들여다봅니다 동종업종에 대해서 확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릴 테니까 어떻게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면서 기준 좀 잡으십시오 대형주의 거래량 거래대금은 천억 기준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기준이에요 일본 기준에 5MA, 20MA의 거래량 이동 평균을 넘기고 양봉이 나오던가 혹은 의미 있는 거래량을 넘기면서 거래대금을 넘기면서 추세 범위가 나오던가 8월 달부터 해서 들어갔다 만약에 8월 달부터 여러분들 편입의 기준을 설정했다 2만 7천 원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들여다봤죠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부터 얼마 2만 8백 원에서부터 2만 1천 원에서부터 3만 1천 2백 원 와우 이미 50% 60% 자락해서 여러분들께 차익 범위를 잡아 드린 겁니다 그러나서 지속적인 교육을 해드린 거죠 그럼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발생된다는 건데 이건 더 간단해요 소형주의 거래량 거래대금 배우는 것처럼 대형주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거래량 거래대금만 실려주면 이 추세의 강화는 지속된다 거기에 수구까지 순매수 기준으로 유입이 되면 더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범위에서 오버슈팅을 눈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 범위에서는 못 들어가겠어요? 그 이상에서는 못 들어가겠어요? 지금처럼의 매수 강도가 강화되고 움직임 폭이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 하나솔루션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변동성, 거래량 이런 거 잡아내시고 매직 계산계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기준 좀 잡으셔서 어떻게 수익 다 잡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내시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종목이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 이런 종목분들의 기준에서도 어제 화면을 미처 다 못 보여드렸는데 어제 어마어마했죠? 어제 18% 올라갔어요 어제 2% 넘는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눌린 이후에 추가적인 강세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러한 자락에서 이러한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대금 보이시죠? 여기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추세의 범위에서의 흐름이 나와주죠 그럼 이 종목도 빠르게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매직 계산계하고 어제 기준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누적 수급 오늘 기준에 더 들어왔어요 결론은 이러한 종목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움직임 변동성이 확대되는 정상적인 종목에서의 수익을 더 창출해내야 된다 아시겠죠? 빨리 노란톡, 국민톡 찾아오시고요 야간 교육방송 오늘 꼭 들으십시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투식형의 윤정도였습니다 고 괜찮은 출가하실 텐데 웃음 TV receive